핑크퐁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튼튼쌤이에요 난 포이포이 핑크퐁 난 아기상아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생활식한 체조를 배워볼거에요 튼튼쌤 저는요 혼자 씻는 게 어려워요 튼튼쌤 저는 이 닦는 게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근데 튼튼쌤이랑 함께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거야 우리 친구들도 다같이 생활습관 체조 해봐요 좋아요 bio b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